영어권 문화 영어회와 영어 1, 영어 독회와 장문, 영어 2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성장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아까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영어, 그리고 영미문학 읽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소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글로벌 시대에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 소양, 타인에 대한 배려, 세계 시민의식을 기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권 문화의 어떤 생활양식, 풍습,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영어 이해 뿐만 아니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서비스, 관광통력, 이런 타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길 희망하거나 언어로서의 어떤 영어의 배경이 되는 어떤 문화에 대한 통섭적 이해를 갖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권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 역시 이렇게 살펴보시면 영어의 어떤 네 가지 기능을 다 신장시킬 수 있는 과목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어떤 내용 요소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떤 영어의 네 가지 기능 신장은 동시에 다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권 문화라고 하는 게 문화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중심을 맞춰진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영문학과 교수라든가 아니면 교류할 수 있는 승무원, 통역사, 큐레이터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과목이라서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포괄적으로 권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설명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직접 영어권 문화 수업을 하셨죠? 그러면 이게 새로 생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학생들에게 새롭게 소개되는 과목인데 기존에 가르치셨던 다른 과목들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또 이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영어권 문화는 일반적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인 영어 그리고 2학년 때부터 학습하는 일반 선택 과목군의 다양한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실질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어떤 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양을 함량하기 위한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양이라 함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타 문화의 어떤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영어권 문화라고 하는 교과목에서는 영어권 문화의 다양한 생활 양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실제로 이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어권 문화를 수강하면 사람이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과목을 실질적으로 학습을 할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영어 독해 장문, 공통 영어, 영어 1, 영어 2하고 이 내용 자체, 학습한 내용 자체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어권 문화는 이론적으로 실제 영어 과목군의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과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와 다른 언어 체계를 갖는 영어권 문화에서 영어를 활용하려면요. 포괄적인 의미로 그 문화권의 독특한 특색을 이해해야 되고요. 따라서 영어를 어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수단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를 하나의 문화적인 산물로 다룬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문화 그리고 문화를 대하는 태도, 이해하는 소양 이런 쪽으로 계속 강조점을 두시는데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교과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A, B, C 3단계 척도로 성취도가 표시가 됩니다. 원점수나 과목 수강자 수는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보다는 개별 학생의 절대적인 학업 성취도가 온전히 표기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의 어떤 통합적인 영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개별 기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통합한 평가도 적절히 실행되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필 평가로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토론 활동이나 문화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 영상을 접하면서 학습하는 그런 수행평가도 적절한 비율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 활동도 다양하고 배우는 내용도 상당히 흥미 있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해보시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발전이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영어권 문화를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 혹은 선택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인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으로 좀 이해를 하면요. 영어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자신의 어떤 진로 선택 과정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활용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 다른 문화권의 생활 양식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또렷하게 우리말을 발음하고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는 우러듬께는 말을 높이고 상황에 맞는 어휘와 말투를 선택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어권 문화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여야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구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텍스트를 독해하고 문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이 상황에서는 적절한가 그리고 그 표현이 나온 어떤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혹은 그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습해보고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저한테도 주셨던 그 질문 영어권 문화는 뭐다? 한 단어로 해주시면 글쎄요. 저는 영어권 문화는 선글라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내리쬐는 햇살의 정도에 따라서 뭔가 빛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선글라스를 딱 착용하면 사람을 비추는 다양한 햇살에 상관없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면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영어권 문화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선글라스들하고 좀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미 문화기획기와 영어권 문화 두 개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둘이 직접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갈게요. 지금까지 전용환 선생님과 함께 영미 문화기획기, 영어권 문화 두 개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가에 약간 좀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고자 안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업을 해보면서 이 두 개 과목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이 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 과목에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입시에서도 좋은 기대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과목들입니다.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선택과목을 준비하시면서 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의 선택과목을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또 아주 좋은 결정 내리셔서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유익한 공부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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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